어머니, 아침도 거의 안 드셨어요. 이거라도 좀 드세요. 병 주고 약 주는 거냐, 지금? 네? 어머니... 너 보통 재주 아니다. 우리 석진이가 평생 나한테 두 번도 말을 안 하게 만든 아이였는데 어쩌면 이렇게 바꿔놓았니? 저 때문 아니에요. 하연이 때문이죠. 오빠도...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더니 딱 맞는 말이구나. 나는 네가 이렇게 내 뒤통수를 칠 줄은 정말 몰랐다. 어머니, 그거 정말 오해세요. 오해 좋아한다. 빨리 치워. 하... 네... 너 여기서 거실에서 기다려? 명선아! 하... 아줌마. 아줌마 은혜 이렇게 고박하세요? 명선아! 조용히 해. 아줌마... 못 배운 것들은 정말... 어디 결혼한 친구 집에 이렇게 오냐? 너도 너다. 나 없을 줄 알고 불러들인 거지? 하... 불러들인 거 아니고요. 명선아. 나가. 아... 제발. 아... 결혼식을 하도 급하게 해서 선물도 못하고 인사도 못 드렸네요. 도시락 사장님하고 제가 준비한 거니까 별거 없더라도 좀 곱게 봐주세요. 그리고 제발 좀 은혜한테 좀 잘 좀 해주시고요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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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